안녕하세요. 용인세브란스병원 사회수업팀장 위기주입니다. 심장에서 심장으로 심장병 환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보듬어온 한국심장재단의 40주년을 축하드리며 그간 많은 도움을 나누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9년 이곳에서 실습교육을 받았기에 더욱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심장재단은 우리나라 치료비 지원 활동이 자선의 수준을 넘어서 체계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구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줄넘기축제, 걷기대회 등을 통해서는 단순한 치료비 지원 사업을 넘어서 예방과 사후관리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지원 활동을 추구하였습니다. 이제는 또한 질병의 제한, 연령의 제한, 지원 항목의 제한을 하나씩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지원기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심장병이나 기타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거목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